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향간에 뭡니까 오줌 질병이 참 많죠 많은 질병에 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그죠 각가지 말 못할 질병들 한도 같이 다 있겠죠 특히 저 영상은 중년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말 못할 노안이네 생각하면서 그죠 살아가는 것들 별로 참 특별한 약이 없고 그냥 연맹하는 약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요 이른분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또 철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족상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맨발 걷기 바로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발과 행복이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발이 족은 뭡니까 가장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바로 발이죠 그죠 발에서 발을 그만 깨끗하게 해야 되고 발을 지압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발 관리를 잘 해야 많이 뭡니까 그게 가장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피가 가장 멀리에 돌다 보면은 잘 순환이 잘 안되겠죠 그래서 발 마사지를 많이 해줘야 되고 발이 깨끗하게 무좀 같은 게 섭질이 잘 생기는 것도 심장에서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외부적으로 또 다른 좀 이렇게 못이 들어와야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첫째 하나는 접지 효과입니다 접지는 이 지구의 바로 엄전자를 우리가 몸속에는 다 뭡니까 양전자를 갖고 있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증증기죠 증증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우리가 고무 신발 그죠 가죽 신발을 신으니까 또 양발을 신죠 스타킹 신죠 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바로 맨발로 뭡니까 흙을 밟으니까 바로 그 엄전자를 만드는 순간에 바로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양전자와 엄전자가 중화작용에 대해서 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질병을 유발시킨답니다 그 영이 되면서 활성산소가 땅속으로 이렇게 우리 피리침처럼 우리 아파트나 빌딩 질 때 피리침을 이렇게 했죠 땅속에 전기가 흐르도록 이렇게 공사를 한답니다 그 피리침 역할을 맨발하면서 바로 다프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병이 치유가 되길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 400년 500년 된 은행나무들 그죠 고목나무들 어떻게 살까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렇게 몇백년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초원을 띠는 치타 포범 호랑이 곰 이런 것들 전부 척추병이 없죠 사자 마찰 척추병이 없는데 우리는 징립인간인들은 징립보형을 하니까 굉장히 척추병이 많습니다 협착증 디스 그죠 뭐 튀어나오는 거 그죠 굽어지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들은 왜 없을까요 걔들은 초원을 그렇게 땅을 계속 맨발로 다니니까 모든 엄전자를 계속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신발이란 걸 신으면서 엄전자를 받아들일 기회가 사라져 버렸는 거죠 그래서 이조시대 우리가 신발 없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병이 없었는데 오히려 귀족들은 고무신을 신으면서 그죠 그 사람들은 병이 빨리 오고 빨리 죽었는거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흙을 만치고 하루종일 농사일을 하니까 예 그 식물을 만치는 순간에 뭡니까 땅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분들은 바로 의식이 되는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데 예 보면 기족들은 자 농사도 안지 있죠 고무신 신 쪽 이제 좋은 신발 신으니까 뭡니까 땅 가고 이제 그때부터 단절이 되는거죠 그래서 병력이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주로 현대병이 뭡니까 암 고혈압 당뇨 통풍 비염 중농증 먹게 걸림 이런거죠 섭진 무좀 이런것들은 전부 현대병에서 와는거죠 특히 전립선질환 여인들 부인과 질환 탈모질환 이런거는 전부가 뭡니까 전부 우리가 잘 먹어서 오는 병들 그죠 또 지구하고 단절돼서 오는 병들은 예 맨발 걷기 하시면 타 치유가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기 바다를 걷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연분이 있어 그렇고요 황도길도 좋고요 그 다음 산길도 부드러운 아이고 누가 발 찔리 뭐요 발에 뭐 흙에 내 뭐 나쁜게 뭐 어쩌나 뭐 진드기에 붙으면 어쩌나 그죠 그런데 그 그 자연의 땅들은 감아보면 우리 발보다 더 깨끗해요 그런데 자기 발이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하루 종일 신발 속에 있는 그 발은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차라리 자연에서 하루 종일 통풍되는 자연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자연과 가까이 하면은 웬만한 병들은 다 치유가 돼서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잘 낳는 것들이 전립선질환 부인과 질환 그죠 비염질환 척추 디스크 협차증 이런 치유한다고 그러나 골반 고관절 이런건 참 치료가 잘 안되죠 관절력 그죠 부여 그 다음에 무좀 습진 이런 것들 요 딱 티눈 이런 것들 그죠 그 뒷골땡김 이런 것들이 웬만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주변의 애기들이나 자식들이나 또 매년이나 사이들이 어떤 지병을 갖고 있으면 꼭 멤버가 있기를 권해서요 많은 치유를 받아보는데 도움이 되시는 하는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향근에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앞으로 앞에서 아무리 맨발을 걷고 있어도 아 그것이 남의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뭡니까 내가 한번 해보므로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남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고 내 것을 만들자 보면은 않으면 늘 나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맨발 걷기 하셔서 모든 지병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시고 또 그동안 숨겨왔던 그런 지병에서 내가 뭔가를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하시고 가까운 어떤 해변이나 산이나 그죠 황토끼리나 운동장이나 어디 가면 요즘 걷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같이 맨발 걷기를 해 보시죠 그러면 많은 지병에서 탈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발가락 취업이 되면서 뇌하수체 자극이 돼서 우울증, 화합병, 공황장애,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웃음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마음 힐링이 되고요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또 2차적인 효과도 바로 지압효과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맨발 걷기 돼서 철학과 행복과 또 족상하고 발이 깨끗해지거든요 무점도 다 없어지니까 우리 인생하고도 관련되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가 바로 행복을 주고요 또 병이야 병이 치료가 돼서 병원이 많이 안 가니까 부자 되는 길도 되는 거죠 그만큼 지출이 생기질 않습니다 필자도 늘 참 이렇게 우중에 이렇게 장마차례는 뭡니까 이렇게 저는 한의원을 투월하고 살았는데 근래는 전혀 가지를 않고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행복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까운 길로 맨발로 가족과 함께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도시락 사서 이렇게 같이 걸어보시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고요 또 연인간에 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맨발로 걸으시면 사이가 엄청 좋아져서 사랑이 다시 샘솥처럼 샘처럼 솟아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고요 얼굴이 웃음기가 살면서 굉장히 사람의 생동감이 살아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돈도 들지 않고 시간만 투자하고 주변에 흙만 있으면 되니까 인조로 된 건 안 됩니다 아스팔트나 세면이나 이런 건 안 돼요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흙의 흙길 모래길 뭐 이런 거는 잔디길 이런 건 괜찮습니다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 공유해서서 꼭 실천해 보시고 뭐 한두 가지 갖고 있던 지병에서 맛을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효과를 보시면 꼭 댓글을 주시고요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줘서 저의 소츠 영상에 이 짧은 영상에 맨발 걷기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